드라마의 드라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 와 진짜 긴긴 촬영이었네요 그 드라마 SOMEBODY 이후로 화인과 스캔들 촬영의 코앞입니다 앞으로 몇시간 남았는데 어 꿀잘 들 수 있도록 집중차를 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 촬영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비몽사몽이라 무슨 말하는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어 파이팅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차를 빌렸거든요 차 잘 탔구요 이제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졸립다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네 저는 잘 잘 도착했습니다 좋네 너무 좋습니다 주차를 주차를 해야되는데 주차를 못한다고 다른 데다가 주차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넉넉해가지고요 여기서 잘 대기하다가 촬영장소로 조심히 이동해볼게요 음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Que Nosorew U L L L L L L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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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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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연습만이 답이네요 그리고 몸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배웠고요 이제 저는 촬영이 끝나서 집으로 여유롭게 퇴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이팅 하십쇼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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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